하늘 아래 신이란 신은 싹 다 뒤졌나 봐. 두고 봐. 너한텐 특별히 학교가 지옥이 되게 해줄 테니까. 나 백제나한테 걸린 이상 네 학교 생활은 X댄 거라고. 이 미친년이 무라씨 부리는 거야. 물엄마가 그러는데요. 본인이 못 갖는 걸 괜히 안 갖고 싶은 척 깎아내리는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? 양놈을 기지랭해? 아버지가 비키지매! 다 하셨어요? 가난한 주제에 금수저인 척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. 키메인 강정 가는 학교. 청당 국제고래. 나 뭐 전학생이야? 내가 누군 줄 알고. 학교에서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. 별 거지 같은 게. 여기가 귀족 학교면 나 왕족인데. 어딜 그냥 가? 너 뭐야? 미쳤어? 학교 내 본인의 위치가 어딘진 알아야 하지 않겠어? 저기구나. 네 위치가. 이제 좀 알았으려나? 네 주제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 것 없는지. 저 시간방지고 오만한 납작들을 저주한다.